안녕하십니까? 스포츠기였습니다. 프로외국어 선수성화제 라이벌 현대 캐피탈의 앞세우고 정규 1위의 정규 1위 구축에 들어왔습니다. 특급 외국인 선수 레오가 시즌 5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였으며 펄펄라스 모두의 승기성 기정입니다. 등산을 즐기는 화상하지 않고 태풍 치부 하루빵을 보내는 백패킹이 영준인기입니다. 자연과 더 깊이 친구를 삼고 있는 백패킹이 영준인 심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